그러다가 이제 서로 들어가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은 어릴적에 많은 공들이 있는 볼풀 장에서 놀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 보면 아실 거예요 이런 곳에서요 오늘은 제가 미어캣들을 위한 특별한 장난감을 준비했는데요 짜잔! 바로 애완동물용 볼풀 장입니다 과연 미어캣들은 여기서 잘 놀 수 있을지 한번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미어캣 랜드 볼풀 장을 뜯겠습니다 생각보다 크기는 작습니다 자 여기 준비해온 공을 투척 미어캣들을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새로 생긴 물건 밖에서 긁어보는 맹세 맹세가 들어가 봅니다 공에 호기심을 가지고 잘 놀고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들어가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맹세가 들어가네요 랑새는 입구로 안 들어가고 자꾸 점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재미가 없는지 갑자기 카메라에 호기심을 가지는 랑새 그러다 제가 방심한 사이에 방을 볼풀 장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랑새 목적을 달성했는지 더 신나게 놉니다 맛있게 놀이자 한번 만들어두고 랑새 그리고 ach習慣한 랑새 그리고 생선을 막고 이번엔 그릇은 광고를 위치한 것 같아요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